네, 경인포커스 이번에는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시와 인근 주민의 반력화를 해왔죠.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부터 장기휴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장기휴업에 들어갑니까? 네, 성남시 야탑동에 소재한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부터, 내년 1월 1월부터죠. 1년간 장기휴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코로나19와 교통여건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교통기 꾸준히 감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번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은 2004년도에 개장을 했었습니다. 성남의 유일한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6개 운수업체가 전국 54개 노선에 버스를 투입을 하고 있었던 성남의 유일한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업체마다 노선과 버스를 단축을, 감축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측에서는 심각한 경영량이 더욱 가중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6천 명가량 됐었는데요. 현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이용객이 되다 보니까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휴업을 결정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은 개장 당시에도 1일 평균 이용객을 한 3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6천 명가량 정도밖에 그치지 않으니까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영란이 있었고 운영의, 재정의 운영란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까지 오다 보니까 덮친 데 덮친 일이 발생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시민들이 터미널 시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표실이라든지 대합실, 승하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선별 버스는 정상적으로 일단 운행은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선은 있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다니는데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남종합터미널이 이 휴업 소식에 일단 터미널 내 상인들, 시민들 입장에서 기존보다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해질 거고 상인들 같은 경우는 좀 와야지 좀 장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지금 경영난이 심각한 터미널 내에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터미널 측의 휴업 결정으로 더욱 막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터미널 내 상점 곳곳에는 임대, 딱지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터미널 내 상가가 지금 132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운영 중인 점포는 470분대밖에 되지 않는데요. 공실률이 물어 3분의 2가량이 비어있는 점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 중인 점포 역시 한 50%가량 이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터미널 운영마저 중단되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즉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황당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터미널 운영이 중단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표실, 대합실, 승하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터미널, 레지는 임시 마련된 장소에서 차를 타고 내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멀리 대학 같은 경우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주민들이 휴업 반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지하철역이죠. 야탑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휴업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도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예측은 3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용되는 건 6천 명이었고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지면서 더 많은 승객들이 극감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6천 명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주 이용하던 곳이니까 없어지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이 휴업 결정을 하게 되니까 지역의 관심사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고요. 성남시가 부랴부랴 뒤늦게 대책 마련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연대안전기금을 통해서 1억 3천만 원의 특별 지원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업자가 또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터미널이 휴업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성남시 뭐 했냐. 뒤늦게 와서 행정, 뒷북 대책을 내놓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측에서는 지난해부터 해당 부서에 찾아가면서 어떻게 좀 입점 기준을 완화시켜주다든지 터미널 부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하면서 은수미 시장에 대한 면담 요청을 세 차례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차례 모두 거절당하고 면담이 무산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성남시의 대책이 아니냐는 거 아니었냐.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거 아니냐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남시는 이제서야 터미널 업체가 장기 휴업이라는 결정을 하니까 이제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휴업에 대한 대처 방안 내지는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은 21일 날에 은시장과 터미널 관계 측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남고속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터미널도 이제 폐업을 예상하고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한 50% 이상 급감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버스터미널이 지금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 이용객이 절반가량 급감을 했고요. 2019년 전남 광양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경북 상주 충북 영동 전남 영암 터미널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도 처음으로 성남시 터미널이 휴업을 예고하면서 충격을 안 주셨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버스는 대표적인 서민의 대중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사정도 있고요. 정부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경위포커스 이도영 청원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